안녕하십니까 공병호 tv의 공병호입니다. 상식과 반하는 판결을 어떻게 저렇게 내릴 수 있을까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2심 판결 즉 당선 무효용에 대해서 대부분이 7대5로 파기한송 판결이라는 무죄 취지 판결을 내리는 것을 보면서 드는 생각입니다. 그동안 사법부에 대한 저의 생각은 이랬습니다. 저분들이 어련히 알아서 잘 하겠나 그래서 이따금 이해가 되지 않는 판결에 대해서도 무슨 특별한 이유가 있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고 입을 다물었습니다. 다시 이야기하면 법관들을 상당히 인정한 셈이죠. 그러나 2018년 10월에 직용문제에 대한 대부분의 판결 그리고 근래에 선거 재판을 대하는 대부분의 움직임을 보면서 대부분을 비롯해서 사법부 전체에 대해서 깊은 실망감과 불신감을 갖게 되었습니다. 첫 번째 질문은 이재명 사건입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 사건의 핵심은 허위사실 공표 혐의에 대한 사실 판단에 대한 문제입니다. 2018년 지방선거를 앞둔 시점에서 kbs와 nbc 두 개의 방송 토론에서 이재명 지사의 발언 때문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한 개의 방송사 발언이 아니라 두 개의 방송사와 관련이 되어 있다는 점입니다. 이재명 지사는 2018년 5월에 열린 kbs 토론회에서 당시에 김영한 바른미래당 후보가 형님을 정신병원에 강제 입원시키려고 한 것이 있죠 이렇게 묻습니다. 그러자 그 질문에 대해서 이재명 지사는 저는 그런 적이 없습니다. 딱 잡았댑니다. 그거는 어머니 등이 진단을 의뢰했던 겁니다. 이렇게 답합니다. 한 달 뒤에 열린 6월입니다. mbc 토론회에서는 앞선 kbs 토론회를 의식한 듯 김영한 후보가 제가 정신병원에 형님을 입원시키려 했다는 주장을 하고 싶어 하는데 사실이 아닙니다라고 미리 준비한 의도적인 질문을 그러니까 의도된 거짓말을 한 것입니다. 이처럼 제가 형님을 입원시키려 하지 않았다는 이재명 경기지사의 발언은 의도된 것이고 준비된 것이고 유권자를 속이기 위함이라는 것이 분명한 사실입니다. 여기서 관건은 이재명 경기지사의 답변이 허위 사실 공표에 해당하는가 여부입니다. 이것은 사실의 문제이고 해석의 문제는 아닙니다. 이것은 사실의 문제이고 해석의 문제는 아닙니다. 다음 질문은 대법원 판결입니다. 1심과 2심은 모두 이재명 경기지사가 허위 사실을 공포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당선 무효형을 판결하였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완전히 그 결정을 뒤집어 버립니다. 대법원 전원 합의체는 7월 15일 이재명 경기지사의 공직선거법상 허위 사실 공표 혐의에 대해서 벌금 300만 원으로 당선 무효형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무죄 취지로 수원고법으로 돌려보내고 말았습니다. 결과적으로 이 지사는 현직을 유지함과 동시에 피의선거권 박탈을 모변하고 앞으로 대권고지를 향해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열린 셈입니다. 이번에 대법원 전원 합의체 의견은 7대 5로 갈렸습니다. 다수 의견은 방송토론의 적응성을 고려할 때 후보자가 부분적으로 잘못되거나 일부 허위의 표현을 하더라도 토론 과정에서 검증되는 것이 민주적이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반면에 소수 의견은 완전히 다른 견해를 제시합니다. 특히 이재명 경기지사의 mbc 토론회 발언에 주목합니다. 그것은 상대 후보의 질문에 답변하는 것이 아니라 이전 토론회 발언에 대해서 이재명 지사가 먼저 나서서 발언한 것으로 토론회의 적응성을 고려할 대상이 아니다 이렇게 봤습니다. 저는 전적으로 후자입니다. kbs 토론회에선 적응성이 다소 있다고 하더라도 그러나 mbc는 확실히 의도적이고 목적을 갖고 있는 발언을 한 겁니다. 흡의 사실을 유포한 겁니다. 상대방을 속인 것뿐만 아니고 유권자를 속인 것입니다. 앞으로 이 판결의 영향은 매우 클 것으로 보입니다. 유권자들은 방송토론회에서 후보자 발언에 신뢰성을 확보하기가 더 어려워졌고 그리고 후보자들은 거짓을 내놓을 가능성이 매우 높아졌습니다. 대부분이 그 선례를 만들어줬기 때문입니다. 거짓말을 하더라도 처벌받지 않는다는 선례를 대부분이 공식적으로 인정해 준 판결이 바로 7월 15일 날 판결입니다. 다음 질문은 대부분 판결의 전후 이야기입니다. 대부분은 2019년 9월 19일에 접수한 이 사건에 대해서 10개월을 뭉개거렸습니다. 10개월이 지났어야 판결을 어렵게 내렸습니다. 검찰 기소 이후 1심부터 합치면 20개월이 지났습니다. 이미 이재명 지사의 임기가 절반을 넘겼습니다. 대부분이 이재명 지사 재판을 전원합의처로 넘길 때부터 법조계에서는 면제부를 주려는 의도를 갖고 있다 이런 말이 파다하게 퍼졌습니다. 소문대로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저 법원은 사법부는 대부분은 고민하는 모습을 국민들에게 보여줬을 뿐입니다. 쇼 쇼 쇼 쇼 쇼 를 했다고 의심하지 않을 수 없는 겁니다. 다행스러운 것은 대법관 10명 2명 가운데 5명이 반대 의견을 냈습니다. 그나마 위안이 됩니다. 그만큼 문제가 많은 판결이란 점입니다. 대부분의 이상하고 기이한 형태와 행보는 이분만이 아닙니다. 대부분은 지난번 언수미 성남시장에 대한 당선 무효용도 원심을 뒤집어 버리고 말았습니다. 대부분이 언수미 시장의 정치자금법 위반을 유죄로 보면서도 검찰의 항소장 부실 기절하는 절차적 하자를 문제 삼아서 당선 무효용을 취소시킨 아주 이례적인 결정을 대부분이 내리고 말았습니다. 한마디로 여당 그러니까 집권 세력을 봐주기 위한 대부분의 조직적인 판결이었다. 이렇게 판단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4.15 총선 이후에 사법부에 의한 정치 판결의 우려가 커지고 있고 직접적으로 현실화되고 있습니다. 드루킹 재판을 받고 있는 김경수 경남지사는 2심 재판이 수차례 연기되고 있습니다. 선고가 올해 말이나 가능할 것 같습니다. 자칫하면 올해 말도 넘길 것으로 봅니다. 선거법 사건은 다른 사건과 달리 1심은 6개월 이내 2심과 4심은 3심은 3개월 내에 끝내는 것이 규정이지만 대부분 판결까지 기다릴 경우 김경수 지사는 임기를 거의 다 채울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지금 우리가 목도하고 있는 것은 대부분이 법치의 최후보루가 아니라 정권의 최후보루이자 정권의 신으로 변질되고 전략되고 있다는 우려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저는 이번 사건을 대한민국에서 법치가 붕괴되는 한 단면으로 해석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정말 한국의 상권분립과 법치가 무너져가고 있는 현실을 우리가 직접 두 눈으로 목격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대한민국의 장례나 대한민국 국민들을 위해서 결코 바람직하지 않은 일입니다. 이 길은 가서는 안 되는 길입니다. 그러나 그와 같은 잘못된 결정에 대부분 대법관들이 앞장서고 있다는 사실은 극히 우려할 만한 일입니다. 공병호TV의 공병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에게 구전녹용을 소개합니다. 구전녹용은 질이 뛰어나고 비싼 러시아성 녹용을 사용하고 있는 건강식품입니다. 식식함을 유지하는 데 도움을 주는 구전녹용을 구매하기를 원하시면 설명글에 링크를 누르시면 매장으로 연결됩니다. 여러분의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